언제 한번 오세요. 이후 탐내드릴게요. 주세요. 저도 그럼 잠시만요. 꼭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여기 전화 주세요. 요거요. 받은지 3일 됐어요. 너무 잘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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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하러 조만간 갈게요. 너무 잘 됐어요. 네. 오! 오! foundoy! 오! 저 관谢 brinentม stars! 앙ün piyereptihin? 어이구 아아악! 괜찮아요? 저기야! 괜찮아! 이랬다가! 자기? 남편? 죄송합니다. 팔다리가 빠른 거냐? 뇌가 느린 거냐?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생각을 좀 하고 나서?